네 안녕하십니까?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부터 또 강추기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외출하실 때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그리고 물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준비한 곡은 발라드곡 두 곡과 그리고 팝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발라드는 빠른 노래하고 또 느린 템포가 준비되었고요 팝송은 우리가 7080 시대 때 추억의 팝송 아주 유명하죠? 다이아나하고 새드 무비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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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